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성들의 cpr 거부에 화들짝 놀란 여자들의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의사 같은 사람들도 앞장서서 남자가 쓰러진 여자를 cpr해야 하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 여자들은 나 여자고 fm 아닌 데다 나 도와주는 남자들 고소할 생각도 없는데 문제 발생하면 제발 살려달라고 어디 적어놓고 들고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신병자 fm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인들은 fm들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진짜 재밌는 반응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건 바로 실제 fm하는 한녀들의 반응이죠. 여자 cpr 안해준다는 한남들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식으로 개빡친 한국여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쿵쾅거리는 그녀의 분노가 느껴지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노묘인데 급작스럽게 심장발작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양이용 cpr을 유튜브에 검색해봤다. 근데 cpr에 대한 유튜브 댓글들이 충격적이다 살다살다 처음 본다. 한남들 지금 여자가 길거리에 쓰러지면 cpr 안해준다고 연병천병을 떨고 있는데 이거 같은 나라에 사는 시민 맞냐 어떻게 사람 살리는 것보다 자기들 성추행 어쩌고 그게 더 무서워서 여자는 안구해준다고 말하는 걸까 살면서 이렇게 남염이 생긴 적 처음이야 한남들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쓰러졌을 때 주변의 한남들이 날개 보듯 쳐다볼 거라 생각하니까 속이 울렁거려 이거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개빡쳐서 푸들푸들거리는 실제 fm리스트들의 울분이 느껴지시나요 쟤들 발작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녀가 보고 빡친 댓글은 바로 화장실만 갔다와도 성추행인데 cpr 하면 100% 성추행 누명쓰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인생 망하기 싫으면 이런 댓글들에 개빡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건들지 마라 성범죄자 된다라는 이 댓글이 심각하게 긁힌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자 건들지 말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만개인 게 말이 되냐 미친 거 아니냐고 라면서 아주 놀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여자들 와 저 댓글들이 실화야 국정원에서 조작한 게 아니라 진짜 한남들 생각이라고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이 cpr을 해주기 싫어하는 걸 국정원의 조작이라 말하는 여성들 우리 엄마 치매인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 스타필드에서 엄마 잃어버렸다 너무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한남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냐고 같이 찾아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도 한남들 아무도 나 안 도와주더라 라면서 여자에게는 도움을 청할 생각하지 않고 남자들에게만 도와달라 말하고 속상했다는 이 한국여자 지하철 급하게 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내용물 싸그리 엎어졌었다 근데 옆에 있던 한남들 아무도 나 안 도와줬다 라면서 여자들도 안 도와준 건 마찬가지이지만 남자들만 안 도와줬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재밌는 건 우리 한국여자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건 중년 남성과 젊은 여자밖에 없다고 말하며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고 말하는데 국제학술지 소생의 최신호에는 동국대학교 1산병원 응급의학과 이경민 교수 연구팀이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에 2만 4,919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여성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40% 낮은 걸로 분석이 되었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남성 여성들을 대상만을 보고 분석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15% 낮은 비율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입으로만 여자 안 구한다 안 구한다 말하는데 여자들은 진짜 행동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게 팩트라는 소리이죠 지금 한국 여자들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주변의 한남들이 자신을 구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이제서야 오똑해 오똑해 거리고 있는 모습 우리 한국 여자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여경과 여자 소방관 혹은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구해달라고 하세요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서로 전담해서 하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 아 근데 그건 알아두세요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 cpr 해주는 사람이 40% 적다는 사실을요 이제 와서 무섭다고 엉엉 우는 여자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만든 세상이다 웅행웅 허버허버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버텨내라 김학년 김 placement 김하고 김 김